네 휴가철이라고 하는데요 어디 거하게 가지 않더라도 저희 가족들과 어디 가셔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 오전장 정리해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원부터 출발할까요? 어저께 미국장이 소폭 조정을 줬죠 조정해 준 이유를 보시면 금리에 대한 연준 발언이 약간 있었죠 연준에서 결국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9월이나 12월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결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준이 한 얘기 중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근접했다 그러니까 2%에 근접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고정주출이라든가 소비주출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금리 인상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금리 인상 역전 현상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에서 두 명, 한 명은 금리 인상, 두 명은 필요성, 한 명은 또 중립, 두 명은 신중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결국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역전 차만큼은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연준에서 어제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닐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아마 9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맞춰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 경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한국은행이 정말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지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제가 아마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그 선을 그어놓은 자리가 지금 보시면 이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조정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가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투자가 될 사회에서도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 하단 선을 그어놨던 데가 굉장히 랭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여기서 버텨서 주봉의 방향성을 제기했을 때 시장이 상당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도 확인시켰고 오늘도 확인시킨 상황이 됐다라고 본다면 주추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양봉으로 커지거나 십자 도지로 끝났을 때는 상당한 시장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제기해보면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사실 어저께 조정을 준 이슈 중에서 하나인데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왜 분리를 했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번 7월 6일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시안을 제시했었고 다시 관세 부과 금액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저께 제가 아마 문우신이라는 재무장관과 류어라는 중국 부총리가 협상을 개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2천억 분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 이 검토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또 의견 청취하는 시간이 8월 30일에서 9월 5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진짜 무역분쟁으로 갈 거냐라는 생각을 진짜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무역분쟁으로 가는 상황이 맞다면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만약에 정말 무역분쟁으로 갈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지난번 소폭의 관세 부과 물량이 아니라 정말 많은 물량을 매기면서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협상이 진행된다는 말이 개시된다 이런 얘기가 살짝 물밑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이랬다 그럼 이건 결국 좋게 본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의 압박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차에서도 사실 무역전쟁을 위해서 뭔가 진행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못했어요 많이 그리고 2차로 넘어가면서 금액이 전체 수입액이 5천억 불에 대해서 무역분쟁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무역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물론 이거는 트럼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스타일이지만 트럼프도 극도의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확 회개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쩌면 이 무역분쟁을 해결하면서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뉴스 때문에 중국이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바로 영향이 왔거든요 10시 반에 중국 시장 열리면서 중국 시장 차트를 결국 또 봐야 되는데 중국 시장 차트상으로는 이 121선이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다시 한 번 하반경지성을 월봉상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는 과거에서도 지켰던 자리고 또 그 과에서도 뚫으면서 시세가 나왔던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해석해 볼 때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실제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오히려 이 자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 결국 2천억 불, 운하 또는 223조에 대해서 반세를 10에서 25% 늘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포성 발언인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봐서 확인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봤을 때 그 정도의 뉴스라고 하면 미국 국장 폭락을 하죠 폭락을 안 했습니다 또 버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중국도 장마판을 또 버틸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내려서 또 125호선에서 하방역선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시장이 2,300을 회복했다 사실 그게 이제 타이틀이었어요 12월 1일 만에 2,300을 회복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299입니다 2,300과 2,298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오늘 우리나라가 목요일이죠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주봉 상태로 봤을 때는 5주선을 돌파하면 가장 좋고요 돌파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 종가 이상 지난주 종가라고 하면 요절인데요 요 자리가 종가가 2,294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 종가가 2,294예요 지난주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5주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종가 5개 캔들에 종가로 만들죠 근데 5개 캔들의 첫 번째 빠져나가는 게 다음 중에 빠져나가요 이게 저점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5주선은 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급락을 해서 이 전조점을 깨지 않는 한은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중국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시장을 약간 흔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아직 좀 더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래에서도 그러지만 코스닥도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코스닥은 60주선을 깨트렸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양보가 커지는 그 다음에 양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 거래서부터 코스닥이 시장의 발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두 종목 다 결국은 급락이 아니라면 결국은 추세는 상반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일 말을 회복한 2300이 굉장히 반가웠는데 오늘 또 화해하네요 2300 아래에서의 움직임이지만 여기서의 또다시 도전 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오늘 더위 이겨내시고 상봉투자 하시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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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